염 나는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간다 에헤헤에헤헤헤헤헤 에... 아이 개 좋네 하핰 이렇게 뭔가 잘 털리는거 오랜만이야 어 오 늘 처맞고 다녔는데 오늘따라 어어 늘 존나 찐다였는데 개 처맞고 다녔는데 오늘은 좋네요 기분이 맨날 쳐먹고 다니니 오늘은 개꿀빨았네 뻘짓이 안 들어오니? 오케이 AK가 중요한 것 같아 AK를 수리를 하자 잠이 이렇게 위험이야 아셨어요? 잠드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면 안 돼요 사람은 잠드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들어가기 애매하다고? 그러면은 레식 준비나 해놔 오 미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봐 터렛 6개 개멋있다 고철이 없는데 그래서 AK 새 거를 몇 개 가져갈까? 애미사고를 가져가야겠다 아이고 뭐야 왜 갑자기 마우스가 보이지? 마우스 포인트가 이거 없어야 되는데 탭 두 번 눌러 탭 이거 어떻게 없었는지 아세요? 탭 두 번 그 뭐야 야 저기 뭐야 나 이거 수리 좀 해줘 AK 내꺼 이거 수리 좀 해줘 AK 두 개 래식 업데이트 언제 된대요? 그런 말 없어 안 알려줘 걔네 걔네 쓰레기야 샷건 탓할 600탄 아기꺼 샷건은 폭발탄 없나? 아깝네 샷건도 폭발탄 있으면 좋을 텐데 샷건 폭발탄 있으면 문 부실 때 개 좋을 것 같은데 다 준비됐어? 아까 그 악마의 탑을 공략하러 가자 이번에는 저 악마의 탑을 공략하러 가자 야밤 야밤중에 빛나고 폭발탄 제조법 있는 사람 저 뭐 필요해 뭐 필요해 좀 만들어줘 어 없어 나 폭발탄 별로 철조각 10개 화약 20개 이왕 10개 화약 내가 어디다 갖다 놓지 않았어? 메디킷 버려야되면 저 리키드님 에 메디킷 빅 메디킷 어디? 이거 설계도 만드실 수 있어 줘봐요 줘봐요 이거? 이거? 이거 뭐 설계도 붙여달라고? 잠깐만 운이야 운? 설계도 해갖고 다 배우는 건 나지 않나요? 어 됐다 됐다 성공했다 아핳 어 설계도 됐다 설계도 인서버 무조건 성공이에요 아니요 아니야 실패도 있어 나 해봤어 실패해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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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다 성공했어 이거 저금연료랑 의료주사기 필요해 의료주사기가 비싸단 말이야 허니비닌은 못봤어 그날 보고 M2사고 나 수리해줘 이거 누가 나 고처리 없거든 M2사고 수리대에 넣어놓을래 수리 좀 해줘 자 욕하는 거 같네 M2사고라니까 이거 아이템 수리가 불가능하다던데 아 레어템이네 레어템이라 안되나보네 뭐야 의료 천 철축각 저금연료 너무 많이 필요한데 그냥 우리 치료는 사서 쓰자 이거 너무 비싸다 만드는데 저금연료 같은 거 귀찮은 거 좀 많이 쓰여 사서 쓰자 그냥 자 지금 뭐야 수연이 어딨냐 수연아 수연님 어딨어 10퍼 42개 있다고 10퍼 어따 넣었어 10퍼 2개 있어? 저 그 미사일 2개 있어요 어 줘 저 이거 미사일 2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 로켓런쳐나 가지고 따라와요 아 님은 로켓병이야 지금부터 좋아 좋아 아 예 자 이제 뭐야 준비하자 이제 돌격수 좀 챙기고 다들 그것 좀 사고 폭발탄 좀 사오고 오케이 어 준비됐어? 한타까지 할 준비됐습니까 또 몇 개 가져갈까요? 뭐 뭐 뭐 뭐 몇 개 가져가? 어 그거 뭐 따라 봐줄꺼 뭐 이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준비됨 준비됨 오케이 레츠고 어 기다려봐 총알 좀 사자 나 돈 13만원 있거든요 좋아서 300발 샀거든 의료주사기 땡큐 가자 가자 악마의 탑을 무너뜨리러 가자 이번엔 좋아 이번이 오늘 마지막 공략입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보고 있어요 재생창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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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모이라우 밖으로 모이라우 밖으로 모이라우 밖으로 모이라우 맨 마지막사람 문 닫는거 잊지 마시고요 어 초콜릿 쓸까요? 아니 안줘도 돼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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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건 뭐 묻고 쏘 쏘고싶으면 쏘고 말 말 말 말하는거지 뭐 뭐 내가 쏘라고 하면 쏠거고 안 쏘 안 쏘지 말라고 하면 안 쏠거에요 물 너무 귀엽다 나 샤워해줘 나 샤워 시켜줘 나 샤워 시켜줘 아 핍미헌 리뷰讚 subwayเลย remember 어떻게ige 감사합니다 모두 짬프 모두 환호해 모두 짬프 짬프 흐오오오 흐오오오 오혁허 리액션 리액션 개좋아 오혁 미친 리액션 개좋아 야 어딨ğ용 카자 준비됐어 뭐야 왜케 안텨어 나와 저 안에 있는 아저씨들 저 살쪄가지고 안나오는거고 맨날 가족끼리 어디가자고 하면은 맨날 쿨척쿨척거리면서 늦장부리는 사람 한명 꼭있더라 한명이 아니네 늦장부리는 사람 4명이네 빨리빨리 안나가요? 빨리? 뭐 뭐 있는사람? 저 C4 좀 안되게 유황있는사람있어요 유황 우리 그지라 그런거 없는거 알잖아 로켓 두발밖에 없는데 제가 나중에 TP타서 날아갈테니까 저는 자원캐면서 C4 만들고 있을게요 그래? 기다려봐 이거 너무 박스가 부족하네 박스에 너무 잡템이 많네 필요없는거 버려 이거 버려 쓸모없어 버려버려 문짝 버려 이거 문짝 문짝 뭐임? 아니 문짝 이거 버리긴 좀 그렇다 이거 나중에 쓸모가 있을거야 애미사고 애미사고 쓰고싶은데 수리가 안되나봐요 어 이거 통째로 못움기나? 하나씩밖에 안움직여 C? 아 몰라 이거 버려 버려 필요없어 앞에 문짝벌 따위기우유님 따위기우유 어 고아웃사이드 어 약간 유치원 교사된 느낌 애들 말안듣는 애들 하나씩 컨트롤 해가지고 저기 다리로가서 뭐있어 다리로가서 한번 여기 템포됐네 아저씨 빨리 일어나야 빨리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챙기시고 자자자 쭉쭉 가세쭉쭉 가세요 홈설정 할라믄 건셜있어야되서 힘들고야 쭉쭉가세요 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안 Map 문 앞에 모여 문 앞에 모여 이제 초보 가시나요 장면놈냐고 아니 아주 굉장히 쉬워요 게임 쭉쭉쭉쭉쭉쭉쭉 어 문 앞에 모여 나가나가나가 나가나가나가나nd 나가따요 나가세요 자 여기 모입니다 자 악마의 탑이 어디 있었는지 자 기억해냅니다 시시 난 기억 안납니다 시시 이쪽이었는데 러스트 배틀로 오늘 내식 할거에요 이제 이거 마지막 집 턴 다음에 이제 내식 할거에요 저기다 저기 총소리 들리는데 들림? 저기임 저기 뻥뻥한 곳임 이번에 간 곳은 좀 까칠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어 각오해 다들 이번 전투는 굉장히 위험한 전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생사를 여기 여기 새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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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끼야 나와 있을끼야 개수작의 개수작은 헤이 뭐지 310발 먹었어 310발 폭발탄 310발 먹었어 이거 얘네 집인가 터렛? 터렛 또 켜졌어? 네 저기 터렛 작성중 근데 총알 안 날라오는데? 총알 없잖아 저거 총알 우리가 다 뽑았잖아 없어 없어 아니 원래 머리는 움직여 항상 머리는 움직이는데 총알이 없으면 총알이 발사가 안돼 오케이 저기서 여기 어디 있었는데? 따라온다 따라온다 쭉쭉쭉 따라온다 따라온다 쭉쭉쭉 오케이 사람들 들어오거나 나갈때 좀 내기 걸려요 사버 따라 우리 시퍼도 개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꽝꽝꽝꽝 하면 되거든? 귀여운거 있다 아니야 너무 귀여워서 죽일 수가 없어 이쪽 어디에 불꽃이 나오는 굉장한게 있지 않았어요? 그쵸 볼트액션 쓰고있어요 근데 장거리 교전할때만 근처에선 아무래도 따발총이 짱이죠 그쵸? 어 어디갔지? 아까 그 불 나오는 탑같은게 혹시 저건가? 혹시 허니비님 집이나 막 그런건가? 불 나오는 집이 이쪽 방향이었을텐데 불꽃에 불타고 있던 집 헤이 헬로우 애니바디딜 아 여기는 아까 불탈린 집이었죠 그쵸? 이 근처에 탑같은게 있나 탑같은게 흠 조용하군 어 맞죠? 어제 임시거처 만든곳이야 여기 우리 임시거처가 좀더 올라가면 있을걸? 여기네 우리가 임시거처 만들던거 저기있잖아 저기 저기 저거 우리가 임시거처 만들던거 아닌가? 아 안됐다 맘에 드는거 하나 찾아봐 맘에 드는거 나 이거 마음에 든다 우리에 멋있는 집 있는데 물에 있는 어디 어디 물에 있는 집이 뭐 있는데 어디 그래? 뭐있어 거기? 아 부실만한 가치가 있어보여 뭐있어 거기? 정면이 있어 저기 저기 여기 가야되는데 여기 뒤에서 뭐라 말하는.. 어어 사람있다 사람있다 얘들아 저기다 보여요 님들? 지금 맛있어보이지 않아요? 저기 너무? 아니야 일단 일단 쏘지말고 다가가 어 쏘지말고 더가가 그 다음에 비카레가 다리를 건설해 저기까지 저기까지 안전한 다리를 건설해 내가 하나 둘 셋 함 쏘는거야 알았지? 하나 둘 셋 함 쏘는거야 하나 둘 셋 발사 빨리 집 지어 빨리 빨리 다리 지어 다리 지어 다리 지어 다리 지어 안전하게 저기까지 가야돼 시퍼를 부실려면 걷네 우리팀 우리팀 한 명 우리팀 죽었는데 방금 이팀 뭐여.. 쏟아 죽은거야? 맞췄다 맞췄어 맞췄어 피 없을거야 피 없을거야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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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가가 지금 다가가서 다리 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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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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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나무 없어 안거리겠다 그냥 C4 붙여버린다 그냥 계속 가이겨 계속 가이겨 접근하는 사람들 못 때리게 계속 가이겨 가이겨 제압사격 제압사격 얼굴 못 내밀게 계속 가이겨 가이겨 어! 갑니다 때가 되어왔다 울것이왔군 헬로딜 아 이새끼 단단하기도 막 안왔네 아 근데 여기까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집이 떠 있어서 너무 힘들다 여기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갈 수가 없네 점프 끼는 게 없어서 우리의 떠 있는 집이 이렇게 짱이구나 어떻게 올라갔어요 님? 님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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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프렌드 너 죽을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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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여기 어디를 부시면은 어디를 부시는게 엿 엿 엿 엿 빅엣 죽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부셔야 네 여기 있겠다 내가 지금 쏘는 데 있지? 저길 쏴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난 저 자식들한테 빅엣을 주고 말거야 하 tuvo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تھ 지금ogerão 까야 の 자리들은쳐 타임 여기 건차다 여기로 소환 못한다 다리 다리 좀 더 지어봐 다리에 엄폐물 지으면서 지그재그로 빨리 어 뭐야 총 날라 잠깐만 아이C 쓰나 쓰나 옆쪽에 쓰나 옆쪽에 쓰나 잠깐만 옆쪽에 쓰나 옆쪽에 쓰나 아 저 새끼들 아아 갑자기 또 제3세력이 등장했어 지그재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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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막아줄 수 있게 엄폐물 만들면서 창문 만들면서 그쪽으로 뛰어봐 그쪽에 적 있어 어 누가 쓰나 쓴대 어치 DRUMPS X2 piy 저기였어? 우둔보호에 죽은거야 우리팀? 지금 우둔보호에 죽은거임? 우리팀? 어 어 미친 우둔보호에 죽은거임? 아니. 미친거아니? 자 우리 팀 우듬보예 죽은거야? 지금? 우리 팀 우듬보예 죽은거야 좆땜 퐁슨이랑 총알만 가져가 피카라는 티피타래요 피카라는 티피 받아 빨리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 빨리 티피 받아 집은 너무 멀단 말이야 나한테 티피해봤자 소용없어요 님들아 나 집이야 집 집이야 좀 방송을 봐 바보들아 버스 창문 되잖아 나 뒤졌다니까 나 집이라니까 집이에요 집 뭘 텐 찾고가 무슨 부르주아식 싸움법이야 그게 가서 육방패로 싸워요 육방패로 빨리 고기로 싸워 고기로 총에 대한 집령을 버려 내가 누누이 말하죠 이런 게임은 아이템에 대한 물욕을 버려야만 성공할 수 있어 물욕을 챙기는 순간 그거는 진싸움이야 어 물욕을 챙기는 순간 진거야 그거는 어 무조건 몸으로 싸운다 진정한 남자는 몸으로 싸우는 거 한글 안치면 알테패 바보야 아 헤드 몇살? 2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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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냐고? 아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야 하다보면 뭐 팀킬 할수도 있지 뭐 오해해서 그쵸 자 가자 가자 저 총수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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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아이디좀 하지마요 글로벌 시대인데 왜 자꾸 한글 아이디를 해 그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여기 아이디는 영어죠 잠깐만 여기 사람있네 뭐 만드네 누군가가 아니 저 친구! 친구! 친구들 맞지? 나는 친구! 오케이. 나 맞지? 너 주면 어디 가? 감사합니다! 너 주면 어디 가? 코어다 고맙습니다 아, 오케이. 잘 지내셨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만나요 아, 이 집 근처에 가고 있어요 아, 이 집 근처에 가고 있어요 집 근처에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바주카포 뭐 어디 사람인데? 포르... 포르투갈? 포르가 뭐야? 포르가? 그거 어디 사람이지? 포르가? 어, 폴란드? 폴란드? 아닌데? 폴란드에 이런 게임 하나? 그러니까, 또 3파전이에요 또 3파전 썩을 그놈의 진짜 NL 클랩 맨날 우리가 뭐만 하면 3파전 하러 오네 숟가락 건지로 오네 갓나새들이 계속 털리면서 죽여버리러 갈꺼야 내가 죽여버릴꺼야 적이야, 우리팀이야 야, 우리팀이면 모자 벗어 우리팀 모자 벗어 우리팀 모자 벗어, 빨리 모자 벗어 지금부터 모자 보이면 다 쏜다 모자 벗어, 모자 벗어 저 방송이 13살, 13살 어, 13살 때 맞어 14살, 14살 14살, 14살 14살 때부터 했어 몰랐죠? 모자 벗어, 모자 보이면 다 쏠거야 어 우리는 남자답게 맨얼굴을 드러내고 산다 저 집이거든, 싸우는게 지금 저 집이거든, 싸우는게 지금 저 집이거든, 싸우는게 지금 저 집이거든, 싸우는게 지금 이 게임 좀 특이한 게임이라 줌을 하면 안 돼요 줌을 안해야 더 잘 맞습니다 버릇처럼 줌을 하긴 하는데 저 산유의 시체가 좀 있다 안잘 안잘 사운드 안들리게 방송이 만 14제부터 가능하라고? 옛날에는 안그랬어 옛날에는 다 할 수 있었어 모자 썼어 모자 썼어 내가 모자 벗으랬지 모자 벗으라고 저거 모자 벗었어 와.. 시체 바쁘다 죽은거야 산거야 저거? 와 개판이네 여기? 전쟁이네 전쟁 모자 벗은거죠 저거? 파밍해도 되겠다 파밍 좀 하자 내 시체 아 내 시체 있던거 다 뺐나? 애들이 C4 있었는데 내 시체 이게 내 시체 아닌데? C4가 있었는데 C4 아.. C4는 있는게 확실히 좋은데 저 새끼들이 먹고 튄거 같거든요? 저 새끼들을 내가 보러 갔다올게 컴퓨터 뭐냐구요? 준시스템.. 그.. 아프리카가 보면 있어요 방송국 메인에 컴퓨터 사양이랑 올려놨어요 컴퓨터가 뭐냐? 눈 크게 떠 이쪽이 조용하네 반대쪽에 있네 새끼들 반대쪽에 있어요 지금 먹어버리자 이라크 IS 아 근데 우리도 참전했잖아 차력이 아니라 서버력 쩐다 싸움하니까 폭발탄 있는 사람 폭발탄 저거 벽 데미지 많이 줘서 좀만 더 안보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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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도 세워 벽도 세워 벽도 세워 벽도 세워 벽 벽 엄폐하게 엄폐하게 벽도 막 세워 직.. 어 걸렸어 걸렸어 쩑두워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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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сто임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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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죽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옷 시뛰 빠ë 빨리와 빨리 빨리와 빨리 사 빨리 빨리 빨리와 전쟁 났어요 지금 어 이라크 전쟁 났어요 어떡해요 벽으로 벽으로 적팀 부들부들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얘네 집 다굴 받고 있어 레이드 뛰고 레이드 당하고 레이드 얘네 지금 레이드 당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나무랑 돌이랑 총알은 블루프린트를 내가 설계를 하자 제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집 엔엘이나 동맹이라고? 이거 어때? 어 아 미친 머리 보였나 보다 저기 옆에 바로 바로 옆에 살아있는 사람 누구지? 바로 옆에 살아있는 사람 누구지? 바로 옆에 살아있는 사람 이름 없음 이름 없음 이름 없음 음 요 근처 아닌가? 요 근처 같은데? 요 근처네 왜 집 근처에 살아왔는데?